오늘은 고무 스탬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A4 용지에 맨 처음에 스탬프를 찍었을 때 나타날 아이템을 먼저 그려주고요 많이 쓰일만한 나뭇잎이나 하트 모양도 좋고 별모양도 좋고 여러 모양들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고르는 거죠 일단은 여러 개를 한번 그려봤고요 그 위에 트레싱지를 가지고 사비 연필을 가지고 다시 밑그림을 본을 뜰 거예요 도장은 뒤집혀져서 각인이 되어야지만 찍었을 때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트레싱지가 필요해요 트레싱지 위에 사비 연필로 진하게 본을 뜬 다음에 요 본을 잘라서 고무판 위에 뒤집어서 올리면요 그 고무판 위에 내가 스케치한 것처럼 벗겨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작업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트레싱지를 거꾸로 뒤집어서 지우개 위에 올려놓고요 손으로 막 문질러줘요 그러면 이제 연필이 고무 위에 올라타거든요 스케치를 다시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거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별을 가지고 제가 다시 만들었는데요 별은 직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재료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제가 중간 가격에 중국산 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별을 뒤집어 가지고 고무 위에 올리고 이제 눌러서 각인을 해 줄게요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위에다가 다시 살짝 조금 더 그려줘도 잘 그려지더라고요 지금 칼은 일본에서 나오는 건데요 고무 스탬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마련을 해봤는데 이 칼은 저희가 맨날 쓰는 이 조각도 보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칼이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선이 끝나는 선까지 곳까지 칼선을 넣고 칼을 빼줘요 다시 시작했다가 빼주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고무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른 부분들을 그래서 이 칼을 사용해서 선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이 경도 차이가 질개가 좀 물렁하느냐 딱딱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칼이 얼마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힘을 얼마큼 주고 안 주고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처음 쓰는 재료이기도 하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일단 이제 칼을 한쪽 방향으로 제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점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 별의 각진 부분들을 딱딱 그 선까지만 딱 칼집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별이 조금 예쁘게 나오는 거 같아요 별 하나 하는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경계선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 준 다음에 옆에 남아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예쁜 스탬프가 되는 거 같아요 여러 개를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찍어 놓은 걸 보여드리겠지만 찍어내는 스탬프보다 칼 자국이 남아 있는 판화를 그린 듯한 그런 스탬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지우개 스탬프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보니까 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직선을 자를 때 또 곡선을 자를 때 칼날이 미세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거를 잘 잡으면 예쁜 게 나오고 안 그러면 망하는 거죠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만들어 보는 게 관건인 것 같고 또 재미있는 작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취미로 하나씩 만들어서 캘리도 만들어 보고 엽서도 만들어 보고 나만의 스탬프를 만드는 건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남이 하는 거는 쉬워 보였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디테일한 작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뭐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는 보이는 대로만 잘라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라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재밌는 작업이긴 한 것 같아요 나뭇잎 그릴 때는 곡선이 많아서 나뭇잎을 이렇게 컷팅할 때 선이 굉장히 삐뚤빼뚤 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웠고 또 이게 디테일한 작업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거야 뭐 어떤 거나 어떤 일이든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이 자그만한 스탬프가 몇 시간 동안 저를 힘들게 했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또 작업도 해봤거든요 그 영상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보여 드리겠지만 엄청 망쳐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이 고무를 다루는 게 처음인지라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특성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리지 왜 이거 왜 이거밖에 안되지 계속 이랬답니다 별은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컷팅이 나가면서 차분하게 가면 됐는데 곡선 작업은 곡선이 한번 삐뚤빼뚤 해주면 아 이게 답이 없어요 이거 가늘어졌네? 이거 굵어졌네? 선 침범했네? 길 가면서 계속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을 지금처럼 별의 그 외곽선을 한 다음에는 옆에 있는 그 지우개를 다 잘라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작업도 이제 미리 잘라놓은 선을 침범하지 않고 옆에 있는 지우개를 다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둥근 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세모 칼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여백을 다 잘라 냈거든요 이거는 영상을 빨리 돌려 드리는 이유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정성을 다해서 컷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빨리 돌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시간도 엄청 들더라고요 지금 나뭇잎 소재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스탬프, 별, 달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요 또 돼지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 보는데 시간이 10시간 좀 소요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소요가 됐거든요 망쳐보기도 하고 오늘 하루는 이 스탬프를 만들면서 지냈답니다 이렇게 이제 스탬프가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은 스탬프 잉크가 아닌 인주 가지고 제가 한번 연습을 해 봤거든요 인주로 한번 찍어 봤는데 이렇게 별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걸 가지고 또 엽서도 만들어 보고 다른 켈리 작업도 할 때 꾹꾹 찍어서 작업할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 본 스탬프들인데요 많이 만들어 봤어요 망쳤지만 일단 이걸 가지고 제가 이런 엽서 같은 것도 만들어 봤고요 이 영상은 다음번 시간에 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또 돼지가 있는 캐릭터 작업도 해 봤고요 괜찮나요?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